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이종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먼저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이번 헌법 재판소의 판단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섭 검사 탄핵소추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무단으로 했다라든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 고위 임원을 접대했다. 처가집,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 편의를 봐줬다,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 이런 등등 쭉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헌재의 판단은 특정이 안 된다. 정확하게 어떤 범죄 형의를 말하는 건지 특정이 안 된다. 혹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 혹은 저기 김학의 뇌물재판 중에 사전 접촉을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은 위반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닌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일단 헌재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야당은 이 탄핵소추 자체가 21대 때 김도 법사위원장 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제대로 대응을 안 했고 또 증인 채택이라든지 수사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수사가 진행되면 앞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보겠다 이렇게 굽히지 않고 있고 묘당에서는 재판 아니냐 이거 재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승복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두 분의 답변을 짧게만 듣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일단 헌재에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썩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탄핵소추에서 이렇게 9대0이 나온 게 벌써 두 번째죠.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에서 9대0이 나왔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9대0 탄핵소추다. 과거에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0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9대0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도 무방할 정도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증인 채택이나 증거 핑계를 대는데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1일에 한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이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한 번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했는데 첫 번째 발의할 때 증거라고 붙여놓은 것들이 언론 보도 기사 9개 있었고요. 두 번째 다시 발의했을 때 언론 보도 기사 12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증거도 확보를 안 하고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보복성으로. 왜냐하면 이정섭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였거든요. 그런 보복성으로 탄핵소추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관계 불특정이라고 하는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았다면 이것은 공당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네, 김석열 토론가 일단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범사 한 명이 월급은 다 받으면서 9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이성적으로 일을 해야 국민들이 동의를 해 주고 그게 또 힘이 돼서 앞으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의혹은 국민들이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보복성이거나 지나친 감정적이라고 느껴졌을 때 국민들은 주춤하게 돼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때는 주춤하는 걸 넘어서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공적인 책임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을 감안해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더 큰 힘을 결과적으로 모으고 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SBS 최선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icrosoft 소유주 microsoft 소유주 알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